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사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둑을 배우다 보면 사활은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죠. 사활 모르고 바둑도지 마라. 그렇죠. 사활은 상대방한테 포위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사는지 또 상대방을 포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잡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문사활 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모양을 보시면은 백한테 이렇게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조금밖에 없어요. 백이 이걸 집이라 그러죠. 흙이 한집 두집 세집. 자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는 집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집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삽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어디를 둬야 살 수가 있을까요? 쉽죠. 자 흙은 따로따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디가. 자 여기를 놓게 되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막았어도 이제 이 흙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착수금지 착수금지. 놀 수가 없죠. 착수금지는 놀 수가 없는거. 자 지금 이 상태는 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이 이렇게 두집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백이 막아서 이거는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제 다른 데를 뒀다. 그러면은 자 단수. 들어올 수 있죠. 따면은 집이 한집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조금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두집을 놀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식으로 여기는 나가도 자 백은 이거 막는게 아닙니다. 막으면 잡혀요. 잡히니깐 흙이 일로 나오면 요렇게 뻗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죽을 손이라고 그러죠. 이건 나와봤자 집이 안생기는 겁니다. 이쪽은 집이 안생기니까는 나가도 소용이 없는 자리. 이렇게 나서 사는게 정수입니다. 따로따로 두집. 자 그러면 두번째 문제. 이번에는 거꾸로 이 백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백을 내가 포유를 냈는데 자 이 백을 잡아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흙백이 백이 먼저 두면 살고 흙이 먼저 두면 백이 죽고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흙이 둬서 잡아야 되는데 어딜 두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여기 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 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자리죠. 자 이때는 이렇게 가운데 치중. 치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백이 이거 한 점 먹고는 한 집 밖에 못나요. 그러면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막으면 안된다고 그랬죠? 잡히니깐 거꾸로 잡혀요. 자 막지 말고 이렇게 뻗어지면 상대방은 나가도 집이 생기질 않아요. 저 끝까지 나가봤자 집이 안 생기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을 잡을 때는 여기 가운데 항상 백이 나서 사는 자리. 백이 여기 놈을 살죠? 사활은 상대방이 나서 사는 자리 그런 자리를 두게 되면은 상대방은 죽게 됩니다. 자 세번째 문제. 흙이 사는 방법. 자 이거는 흙이 어딜 나야 살 수가 있을까요? 흙이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여기를 나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한 점 잡으면 먹어봤자 단수 먹어도 한 집 밖에 안되죠? 한 집은 죽습니다. 이렇게 죽었죠?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어디를 둬야 될까요? 빨리 여기다 놓고 한 집 두 집. 그러면은 백은 요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착수 금지입니다. 백이 여기를 놓을 때 빨리 문을 콱 닫아야 됩니다. 이 3을 꼭 둬야 돼요. 안 두면은 와 두 집 났다. 다른 데 두자. 그러면 백이 단수. 단수가 됐죠? 집이 없어졌어요. 요걸 요런 집을 옥집이라고 해요. 이어도 다 죽죠? 그래서 옥집이 되면은 가짜 집. 옥집을 가짜 집이라고 그러죠? 옥집 되면 안되니깐. 가짜 집이 되면 한 집 밖에 안되니깐 빨리 이어줘요. 그러면 진짜 집, 진짜 집. 이렇게 진짜 집이 두 집이 나야 됩니다. 옥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이 백을 잡으려면 혹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자 항상 상대방을 잡을 때는 상대방이 나서 사는 자리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저와 백이 어디다 놓으면 살까? 내가 그 자리를 찾아야 돼. 자 그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죠. 여기 두면 이 백은 살 길이 없습니다. 놓으면은 막아서. 요거는 이제 백이 그럼 가만히 놔둔다? 백이 다른 데 둔다? 어차피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단수. 와 백이 두 개를 땄다? 두 개를 따도 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단수. 또 땄다? 한 집 밖에 안남죠. 땀은 뭐합니까? 빵.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와 이걸 잡자 여기다 둔다? 이쪽은 백이 막아서 진짜 집 진짜 집. 이 백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됩니다. 흙이 일로 두는 수는. 자 다섯 번째 문제. 흙이 사는 방법. 아 흙이 지금 한 집이 있어요. 어디서 한 집만 만들면 됩니다. 야 한 집. 야 이거 쉬운데. 여기다 한 집. 한 집 두 집. 안됩니다 이거는. 왜 안될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이 한 점을 백이. 단수. 어 이거 단수에요. 한 점이. 이겨야 되는데. 가짜 집이 됐어요. 빵. 아이고 이런. 그래서 자 이런. 이렇게 되면은. 요런 집을 옥집이라 그래요. 가짜 집. 이게 지금. 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어도. 자 백은 이걸 따게 되기 때문에. 요기 지금 한 집 밖에 없는 상태에요. 자 그래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만 여기도 진짜 집. 오 진짜 집이 두 집이 났고. 여기도 한 집. 세 집이 나서 살았어요. 따로따로 집이 나서. 백이 지금 여기는 못 들어오죠? 여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백은. 들어와도. 흙이 안 따도 돼요. 따도 두 집 나고 살지만. 안 따도. 백이 이루 두면. 흙이 다른데 두면은. 백은 둘 때가 없어요. 여기도 못 두고. 클릭도 안됩니다. 여기도 안되고. 착수 금지. 그래서. 흙이 일로 막는 수가. 사는 수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백을 잡으세요. 지금 백이 지금 한 집이 생겼어요. 또 한 집이 생기면은 백은 살게 돼요. 자. 이 백이. 한 집을 못 만들게. 흙은. 어디를 둬야 되는데.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백이 지금 잡으려고. 흙이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뒀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백이 여기다 두면 좋지요? 와. 한 집밖에 없다. 이거 죽었죠? 백이. 그렇지만. 백은. 이거 한 점을. 콱. 가둬버려요. 잡아버렸죠? 그러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이 흙은 또. 착수금지. 착수금지.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되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백은 여기서 한 집밖에 없고. 다른 데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집을 만든. 집이. 이건 가짜 집이죠? 이걸 옥집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수예요. 지금 백. 이 곳이 단수예요. 흙이 따버리면 집이 없어져요. 그래서. 흙 일로 두면은. 백이 여기 둬봤자. 한 집밖에 없어요. 두나마나. 흙 일로 해서. 이 백은 잡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자. 지금. 아이고. 이거 한 점이 단수예요. 이 흙이 살아야 돼요. 두 집 내고. 근데 이 한 점이 죽을라 하래요. 아. 이 한 점 죽는데. 안 돼. 나 살려야 돼. 이러면은. 살리면 뭐합니까? 전체가 다 죽었어요. 집이 한 집밖에 안 된 형태예요. 지금. 이거는 안 되죠? 자. 이런 거 한 점 단수 됐다고. 이 한 점 살리면 안 됩니다. 이 한 점은 깨끗이 포기하고. 여기다 놓고. 야. 너 이거 한 점 먹어. 난 두 집 놓고 살랜다. 한 점 먹으면은. 흙은 가만히 놔둬도 살아 있어요. 여기다 쓸 때. 와. 나도 여기 놓자. 이런 이런 이런. 빵. 안 되죠? 자기 집으로 없애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살아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백을 잡으세요. 아까 모양하고 똑같죠? 자. 이 백을 잡으세요. 흙을 하는데 흙은. 와. 이거 한 점 맛있게 따먹자. 냠냠. 백이 빵. 놓고. 두 집 놓고 살았어요. 야. 난 하나밖에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흙이 일로 두지 말고. 이거. 이거 가지고. 배 부르지 않아요. 이거 전체를 다 잡아먹어야 배가 부르지. 자. 그럼 전체를 다 잡는 수는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 여기 놓으면 이 흙이. 아. 이 백은. 어. 여기도 집. 여기도 집.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옥집이라고 그랬어요. 흙이 따면은 집이 안 돼요. 그렇다고 백이 이어면. 이거는 죽은 모양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죽었고. 한번 잡으러 갈까요? 연습삼아. 탄수. 내 거 두 개 먹어. 그럼 백이. 아. 신난다. 신나게 뭐가 신나. 더 많이 죽는데. 자. 따면은. 빵.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거 한 점 잡지 말고.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자. 흙이 사는 방법. 아. 이거는 조금. 야. 이거. 내가 이거 한 점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나야 살지? 이거 잘라야 돼요. 집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따로따로. 방을 만드는 거야. 따로따로. 방이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흙이 여기 났어요. 그럼 백이. 야. 여기 두면은. 와. 살았다. 한 집. 두 집. 안 돼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백이. 흙이 일로 두면. 백이 여기 절대 안 둡니다. 어떻게 둬요? 상대방이 사는 자리. 그 다음에 흙이 여기 놓으면 살죠. 그러니까 사활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서 사는 자리.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백이. 와 이거 두 점 먹자. 자 이 모양은 뭐예요? 한 집이에요. 한 집. 왜 한 집이냐? 백이 여기 이거 공배라 그래요. 이런 자리는 공배는 뭐냐? 서로 흙이나 백이나 이런 데를 놔서 집이 안 생기는 자리. 이런 공배 필요 없는 자리. 그러면 흙은 여기 놓을 수가 없죠? 자기가 집을 더 줄이니까. 흙이 다른 데 놨어요. 그러면 백이 잡으러 와요. 죽었죠? 이건 따도 빵. 안 돼요 이거는. 그럼 다른 데 놔도 죽었죠? 어차피 안 따도 되는데 여기 놓으면 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이쪽에 두면 죽으니까 빨리 얘를 잡으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여기 한 집 생겼죠? 방이 하나 두 개. 그럼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단수 단수야 따먹으면 돼요. 한 집 두 집. 진짜 집이 두 집 났죠? 자 이렇게 해서 흙 일로 두는 수가 따로따로 사는 수입니다. 집을 만들어서. 자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거꾸로 백을 잡는 방법. 야 이 백을 잡아라. 아 잡으면 좋죠. 이거 다 잡아먹으면. 자 그러면 잡는 수는 어디일까요? 여기. 이런. 여기다 두면 백이 따서 집이 따로따로. 방이 따로따로 생겼어요. 그럼 이 백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자 백이 땄어요. 진짜 집. 진짜 집. 그 다음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백은 살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걸 놓쳤네요. 아깝죠? 자 이럴 때는. 자 흙 일로 두지 말고. 여기도 안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잡으면 따로따로 집이 났어요. 이것도 안돼요. 이때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백이 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백도. 야 그럼 난 다른 데 둘 거야. 너 잡아봐. 알았어. 내가 잡아볼게. 이때는 흙이.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되고. 한번 다 놔볼게요. 단수. 내 거 세 점 먹어. 백이 신난다. 자 먹으면 뭐합니까. 여기 가운데. 항상 가운데. 빵. 그럼 또 백이 다른 데 놔요. 또 잡아볼게. 이번엔 이쪽에 단수. 집이 점점 줄어들죠. 또 단수. 백은 몇 개 땄지만은. 빵. 왕창 땄죠. 자 그래서. 지금. 흙 일로 두는 수로. 이 백은 죽게 됩니다. 이로 놓으면. 이번엔 이쪽에 놔도. 세 개 따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 돌이 다 죽게 됩니다. 다른데 둬도. 이거 계속 또 단수. 마지막. 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흙 일로 두는 수가. 이 백을 잡는 수입니다. 이렇게 입문사활.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입문사활2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옥집도 나오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